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다뤘듯이 TV조선 정수양 기자가 조국 전 장관 따님의 그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리질 않나 심지어 폭행치상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정수양 기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도 한 명 같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는 아직 얼굴이 안 나와서 모르는 상태인데 아마 정수양 기자를 수사하다 보면 그 옆에 있었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의 따님 정말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정수양 기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여성으로서 혼자 사는 집에 저렇게 남자 기자 둘이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막 피도 나게 하고 멍도 들게 하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범죄 수준 아닙니까? 이것은 빼박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오고 과거에 그런 글들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도대체 정의당에선 이 조국 전 장관 따님에 관련해가지고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수혜 현장에서 웃으면서 인증샷을 남겼다가 이게 또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합적인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전에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딸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기자 두 명의 동영상을 올린 후 네티즌들이 이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줘서 종편 소속 X 기자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 기사로 표시했다고 하는데 TV조선 정수양 기자인 것은 우리 모든 네티즌들이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조국 전 장관 딸은 그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고요. 직접 따님이 찍어놨던 그 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차 문 밀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 조국 전 장관 따님이 과잉 취재로 그걸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게 아니고 요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죠.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믿는다는 입장이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이 혼자 사는 딸의 집에 저렇게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른 저 기자가 바로 정수양 기자입니다. 이게 도대체 취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걸로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TV조선의 정수양 기자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알려졌죠. 앞서서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듯이 법원은 과거에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해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수양 기자, 처벌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이게 처벌 안 받으면 법원 또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혼자 사는 딸의 집에 찾아가서 취재라는 명분으로 온갖 저런 민폐를 끼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한 죄,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 최고의 천재 형법학자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신나게 가짜뉴스를 뿌려대고 명예의 손, 조롱, 비하, 온갖 것들을 했는데 유튜버까지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한 반격의 시간이 제대로 온 거고요. 아직 저는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 그 일가는 난도질을 당하는 정말 처참하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에 저렇게 집 앞에 찾아가서 취재랍시고 낄낄대던 기자들,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기자 간담회 당시에도 정말 많은 기자들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인신공격이나 다름없는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언론개혁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세연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우종창씨 징역 8개월 법정 구속됐는데 최근에 항소장 제출했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배의 4명 기소에 대해서 검찰 송치된 거 이것도 시작이죠. 그리고 채널A, TV조선, 현직 기자들도 지금 명예의 손으로 형사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정신 못 차린 국대떡볶이 대표까지 포함되겠네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저런 추악한 취재를 가장한 저건 범죄거든요. 저런 짓을 했다면 어느 부모님이 저걸 가지고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상황에도 조국 전 장관이 너무한다 기자를 상대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본인들 자녀가 특히 본인들의 딸이 저런 스토킹을 당하고 저런 수모를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하고 엄벌 촉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조국 전 장관 따님이 겪었을 그 공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론개혁에 같이 앞장서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 아니냐고요. 많은 네티즌들 또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 수혜 현장에서 수혜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말 많은 피해자와 심지어 사망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웃으면서 수혜 현장에서 인증샷을 남겼다고 정의당 의원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최근에 이 문찬석 씨가 계속 언론플레이 했던 게 두고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김기철 기자가 이런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비밀의 숲 다들 보셨죠? 거기서 저도 최근에 한번 다시 돌려봤는데 서동재 검사가 유일하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황심옥 검사가 또 기회를 주는데 제19문제 앞에서 관대한 검찰 문화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이 문찬석 관련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문찬석이 저승사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진동균 한마디로 한동훈의 처남이 후배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남부지검 차장검사가 문찬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진동균의 사임에 대해서 취재했던 기자들한테 문찬석은 쉬고 싶다고 해서 나간 것뿐 이라고 밝혔는데 성폭행 사건 은폐와 반기의 당사자였던 셈이죠. 최근에 이 한동훈 기소 안된 걸 두고 차고 넘친다는 증거 어딨냐라면서 조롱하던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기다려주시죠. 이게 바로 박지현 의원한테 윤석열이 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문찬석이 저렇게 소심발언하는 것처럼 비춰지려면 최선 윤석열한테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윤석열의 과거 논리대로라면 조국 펀드는 조국 전 장관 것으로 확인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가 연관이 없다는 건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죠. 게다가 언론에서 호남 출신 검사들이 출세하고 중용된다는데 호남 출신인 문찬석과 김웅이 눈에 까식거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충고를 남깁니다. 이런 글은 안 남기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조직을 학연으로 지역으로 분류하고 차별하는 말들을 옮길 땐 조심해야 한다. 언론의 분석과 주장이 잘못된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언론의 분석과 주장이 잘못된 건 저 둘의 존재 자체가 증명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인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수공안부 위주의 윤석열 패거리가 장악하고 있던 검찰 내부 조직을 형사 공판부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적폐검찰에 빌붙던 사람들이 이번에 그 혜택을 그 여태까지 누려오던 특권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여태까지 상황의 간단한 요약이고요. 문찬석이 과연 이 김기철 기자의 공개 질문에 이 문제 제기에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조국 전 장관 따님의 고소 분명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또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저렇게 공포심을 느꼈을 조국 전 장관 따님에 대해서 평소 여성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던 분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주의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1배 관련된 내용, 1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국 전 장관 이야기와 섞어서 제가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